네 집중무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이슈 관련 뉴스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K배터리 견제 본격화 제2회 폭스바겐 사태 온화입니다.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이후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동안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석권에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자동차 업체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폭스바겐이 한국 배터리 업체와 거리를 두려는 건 배터리 내재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중국 시장 공략, 그리고 한국 업체 간 배터리 소송전으로 인한 공급 불안정성 증가 등이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 어디부터 해볼까요? 먼저 테슬라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최근에 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간밤에는 일단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테슬라가 최근에 변동성이 확대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기술주의다 보니까 금리에 민감한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다가 최근에 금리가 다소 미세 조정에 들어간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밤에 기술주 중심의 장이 올라갔고요. 어제 개장과 동시에 테슬라는 4%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기술주의 대표주자라고 보여지고 있는 테슬라가 반등에 성공함으로써 나름대로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지금 테슬라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금리 문제라는 어떤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각 글로벌 각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 전기차로 진출하겠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테슬라만의 독주하는 시대, 이 부분은 좀 끝났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만 중국에서 테슬라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 나라이거든요, 중국이. 그런데 중국이 테슬라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부분들이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일단은 공공 부분에서 일단은 첨단 부분에 있어서는 테슬라 자동차의 출입을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워낙 많은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기술 유출이 된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엘런 머스크가 바로 반박을 했죠. 그렇게 된다면 중국 공장을 닫겠다 이렇게 극단적인 선언까지 했습니다만 어찌 됐든 지금 이제 중국과 보이지 않는 테슬라와의 또 어떤 감정적인 싸움, 이런 부분들이 중국 시장에 있어서의 그동안 테슬라가 독주를 해왔었던 요소 중에 하나가 사라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공장까지 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테슬라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조심스러운 게 중국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잘 달래야지 중국에서 판매량마저 줄어들게 된다면 테슬라의 입지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아킬레스권을 잡은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간에 기싸움을 좀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글로벌 1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던 테슬라가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테슬라의 배터리 대위 이후에 또 많은 이슈들이 전기차 업계에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현황 어떤가요? 최근에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로서, 순수 전기차로서의 전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결해 볼버죠. 볼버가 2030년까지 모든 순수 전기차 회사로 전환을 하겠다. 이제 10년 정도 시간이 남았을 때, 물론 10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아직 시간인지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이는데 그 사이에 이제 서서히 바뀌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경쟁력이라는 게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의 아이오닉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지금 품질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치고 나가면서 국내에서 테슬라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GM도 35년까지, 그다음에 폭스바겐도 이런 기타 등등 다양한 회사들, 이제는 추세가 전기차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수소차냐, 그다음 차냐, 자율주행차냐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수순이겠죠?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런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볼 때는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의 그동안의 테슬라의 독주, 이런 것들은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에 따른 경쟁력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탐탁치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우리가 이제 자동차라는 게 그전에는 전기차라든지 애플의 자동차라든지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자동차로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업계들이 진출하는 것이 더 무섭다라는 거죠. 자동차라는 게 물론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게 가격에 민감한 게 아니죠. 디자인이라든지 성능에 민감한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규치가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소비자를 유혹할 굉장히 매력적인 전기차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이 또 기대가 많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전기차의 대중화의 원년을 맞이해서 관련주에 투자하신 분들 기대를 많이 갖고 또 투자를 하셨을 텐데 이렇게 전기차 패권 전쟁이 발발하는 시작점이 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가 되겠네요.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장이 확대되면서 굉장히 배터리 업체들 증설도 많이 했고 많이 커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완성차 업계에서 역습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표현이 조금 역습인데 이게 이제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고민해보면 제가 이데일리에서도 나왔을 때부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1,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 내가 자동차 CEO라면 내가 자동차 CEO라면 배터리를 외부에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차라고 한다면 이걸 외부에서 공급받는 거하고 내부에서 만드는 거는 다르다라는 거죠. 결국 당연한 수순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현대차가 1970년대 자동차 시대를 열었을 때 가장 먼저 하려고 했었던 게 엔진의 개발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엔진 개발을 동시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당시엔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니산과 손을 잡아서 현대차가 가장 먼저 손을 잡았던 게 니산이죠. 니산과 손을 잡아서 엔진을 수입해 오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니산 엔진을 수입해 오면서 기술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밤새 엔지니어들이 가서 그날 배운 거 손으로 써서 그렇게 기술을 배워왔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엔진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부품들에 대해서 외주, 협력업체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엔진만큼은 협력업체를 안 갖고 있는 거죠. 엔진만큼은 자동차 업계들이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데 배터리, 이제는 엔진이 사라지고 배터리로만 움직이는데 배터리를 외주를 준다? 이것도 좀 어폐가 있는 거죠. 특히 폭스바겐 같은 경우 이번에 원형을 쓰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파우치형만 받아쓰다 보면 자동차 형태가 어떻게 표현할까? 일정한 형태로밖에 안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나오는 자동차 형태로밖에 파우치형을 쓰게 된다라면 지금 자동차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인지 내연기차인지 모르게 되는데 지금 테슬라가 인기를 끌었던 게 화려한 유연성이라든지 유려함 이런 것들 때문이기 때문에 그게 배터리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배터리를 어디에 넣느냐 어떤 형태로 넣느냐에 따라 지금 이제 바닥에 깔다 보니까 그런 일정 부분의 형태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면 모델에 있어서 한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결국 배터리도 자기네들이 만드는 거 물론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겠습니다.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기업체 입장에서 본다면 한 10년 뒤에 우리가 순수 전기차를 하게 되는데 10년 뒤에도 과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갖다 쓰느냐가 아니라 10년 뒤에는 독자적인 배터리를 쓰겠다. 지금 당장은 물론 K배터리 좋으니까 그리고 K배터리가 쇼티지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안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약간의 데미지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어떤 내부적인 특성 문화를 봤을 때도 이런 배터리 내재화는 당연한 수순이고 또 글로벌적인 움직임을 봐도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모든 많은 것들을 다 M&A 하면서 승자 독식을 해왔죠. 이러한 추세들이 배터리와 자동차 업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아남아서 승자 독식을 하거나 아예 도태돼서 죽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활이 걸려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K배터리 그렇다면 생존 전략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나온 것들은 없습니다. 일단 갑작스러운 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당장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제 배터리라는 게 수율 그러니까 완성도가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K배터리 만든 지 꽤 오랜 시간이 됐는데 그동안 적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만들어내되 완성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 계속해서 비용만 들어갔던 것들이죠. 그게 이제 돌아선 게 2020년에 드디어 이제 흑자를 배터리 부분에서 흑자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SDI나 이노베이션 부분은 다 적자에서 했고 LG화학만 흑자였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 화학 부분에서 흑자였지 배터리 부분은 적자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흑자가 나오니까 이제야 분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당장은 다 뛰어들 겁니다. 현대기아차도 뛰어들 것이고요. 이렇게 저렇게 다 뛰어들 것입니다만 당장은 우리 K배터리 안 갖다 쓰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미래의 앞으로 그런 것들이 다가오게 된다면 지금부터 변동성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독자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배터리 달라고 줄을 서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여유가 있죠. 지금 이제 줄을 서시오 배터리 나눠주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에서도 소위 말해서 일을 가는 거죠. 우리한테 왜 배터리 안 줘. 우리가 만들 거야. 이런 식의 현상이 일어났다고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당장은 영업이익이 훼손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영업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그런 형국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 주식이라는 게 또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는 측면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또 많이 하락했을 때 그에 따른 또 반발 매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제 LG화학과 또 SK이노베이션이 121선 경기선에 이탈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망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글로벌 1위가 우리 배터리 업계였고요. 그런데 1월에는 또 중국에서 밀렸군요. 배터리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부장으로 가야 되나? 배터리 상사로 가야 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내년까지도 실적은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우상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고 더군다나 배터리의 가장 큰 이벤트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올 하반기에 IPO를 함으로써 관심을 많이 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돌발 악재가 터졌죠. 이제 이런 악재들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을 강하게 모색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적절히 계좌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도래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K배터리가 실적은 좋은데 이제 이런 현상들을 보일 겁니다. 실적은 계속해서 좋은데 주가는 조금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따라 올라간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오버행 이슈랑 저는 비슷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앞으로 일어나는 이런 이슈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조금 K배터리에 대한 시각을 이제는 조금 바꿔야 될 시각이 되지 않았는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부장 쪽은 괜찮을까요? 배터리 소재 쪽, 장비 쪽은요?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런 쪽들은 좀 긍정적일 수가 있죠. 그런데 어차피 한몸이기 때문에 어차피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런 쪽들에 대한 것들을 다 내재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재화라는 게 쟤네들이 만든다라는 것보다는 각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품주들부터 먼저 타격이 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 업계의 악재가 불거졌습니다. 배터리 내재화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지금부터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배터리 주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악화된 측면을 어떻게 또 해소시킬 수 있을지 개선시킬 수 있을지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남겨져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중문서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